자 13화 불멸의 인연 자 오늘 해볼 게임 야쿠자 제로입니다 야쿠자 제로인데 여러분들이 불멸운동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멸운동 시작하기 전 6월 30일 저번달 30일부터 30일에 구매를 한거기 때문에 불멸운동만 상관없으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불편하시다면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5단쪽 노답이야 진짜 내 생각엔 5단쪽도 노답이고 칸무츠 서부공원 여기 노수자심터였죠 노수자심터 어 잘 돌아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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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몰라 아 아 아 아 나는 모르겠네 그렇구나 그럼... 너는 홈그레스 거리에서助게 된 길이도 있습니다 알았다 일단은 노수자 패밀리한테 마코토를 좀 아끼고 타치바나를 빨리 연락해서 빨리 만나게 해줘야겠어요 아세아거리로 가봅시다 아세아거리는 중국인이 되게 많은 거리였죠 거리가 어디... 길이 어디였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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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가 음... 아... 그런... 그런거 하지 마세요 그런거 하지 마세요 황제펭귄님 그런 단어 쓰시면 안됩니다 오이 자... 어이 거기야 너 응? 나말인가? 너 말고 누구도 있냐? 같이 좀 가자 너한테 묻고 싶은게 있거든 누구냐 너희들 흥 우리가 누군지 알아서 뭐하게 너 다나카신지라고 알지? 다나카신지는 그친군데 야쿠자를 몰래 뒤에서 습격하는 어떤 어... 야쿠자 때문에 집안이 망해서 야쿠자를 굉장히 증오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음... 음... 그녀석한테 네 얘기를 들었거든 여기까지만 말해도 무슨 소린지 알겠지? 아니? 모르겠는데? 아... 진짜로? 내가 그때 그만하라 그랬는데 아니... 뭐? 그 자식이 다 불었어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난 니노시 일가를 깔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네놈들 신질이 잡은건가? 녀석은 어딨지? 그래서 이거 걱정되나? 지금 이건 인정한거나 다름없다 역시 네놈이 배후에서 다 조종한거였뿐 걱정 안해도 녀석하고 만나게 해줄게 너도 각오정도는 하고 가야될거야 니노시 녀석들은 얘기가 없구만 나 왜 나한테 이래저래 하지? 패주자 어 매가 약이야 말 안내는 새끼는 매가 약이야 손님을 모셔가려면 머리부터 숙여야지 그런것도 모르는다면 가서 세수나 하고 정신이나 차리고 와라 장난하냐 이 예술이니까 원하다면 이 자리에서 죽여주마 좋아요 바라던 바에요 댐벼 아... 깝죽깝죽대는거 보니까 야...야...야... 아우... 아우 이 새끼야 어? 대... 대가리 대 대 대가리 대 대 이맛박 이맛박 대 이 새끼야 어? 아우 이 새끼야 어? 아우... 아우... 아우 이 새끼야 아우 이 새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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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일로와 다음 누구야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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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베이베 이맛박 대 자... 그걸로는 얘를 죽일 수 없어 일로와 야! 그걸로는 얘를 죽일 수 없다고 일로와 아우... 아우 아우 이 정도는 해야 죽일 수 있지 시원하다 아... 예의 없는 녀석들은 패 죽여버려야 됩니다 뭐야 이 녀석! 장난이 아니잖아 신지는 어디있나 그 녀석 아직 살아있나 그... 그... 안해라 그렇지만 난 그 녀석의 흥막이 아니야 그 녀석이 너희 애들에게 거짓말을 한거야 뭐... 뭐라고? 갑자기 멀쩍해졌네 그 녀석이 나의 끌어들이는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줘야겠다 그... 그랬군요 아니 아니 저희들도 그런게 아닐까 하고 오우 그럼 빨리 안내 꿀물거지말고 아 네네 네네 치킨 아 미안합니다 흠음 미안합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돈은 나중에 쓸게요 돈은 어 돈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으음 턱 턱 쟤 이런 애송이 한 명이 번거롭게도 하네 그래서 이 녀석의 흥막이라는 각자는 아직 못찾아나 자 그럴게요 얘를 찾을 때도 된거 같은데 야 나 왔다 형 맞다 아 역시 와졌네 오호라 이녀석이 흑망이가 응 널 부르러간 애들은 어디있지 이녀석들은 이 흑망이에 나라가 떨어져있지 너희들도 애송이 한명 상대하느라 수도가 많다 아 형님 아 저 이녀석 아니다 응 키루입니다 지금 도지마조에게 쫓기고 있는 어 키루 카지마입니다 뭐라고? 진짜야? 키루 카지마? 왜 그런 놈이 이런 애송이를 이용해서 우리 조애들을 습격하는거야 내가 그런짓 할만큼 한갈고 있냐 멍청한 새끼야 그 녀석이 한 거짓말이야 아니 아니 그런건 이제 아무래도 좋아 이 녀석을 잡아다가 마치면 나도 도지마조 덕을 볼거 아니야 이게 웬 덩꿀치에 굴러들어온 호박이야 이게 웬 덩꿀치에 굴러들어온 호박이야 아우 요 놈새끼들 진짜 아싸 죽여라 공적을 세워보자고 내 녀석들도 존나 존나 퓨어하게 생겼네 존나 어디서 빵쇼트라 되게 생기는 새끼가 아니냐 존 찌질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약투자가 될 수가 있지 이런 찌질한 얼굴로 패 죽여야지 얘한테 아 여기 무기 많네 실버 티켓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야 일로와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야 미안 일로와 문 압박대 자 의자는 페이크라이키해 이 새끼야 어? 좋아 자 일로와 무기 들어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일로와 역시 무기라면 역시 병이지 이 병신들아 좋아요 일로와 일로와 상 들어 상이 최고야 상이 최고라지 밥상 밥상 이 새끼야 어우 다음 된병 야 일로와 일로와 된병 야 아우 이 시발 찌질한 새끼 어? 야 이맛박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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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야 이거 비싸보인다 처음 듣는건데 대 어딨어 어딨어 다음 야 일로와 야 야 이거 뭐야 말당식품 이거 좋아보인 아우 이 새끼 어? 아우 이 새끼 야 고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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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배고파니 이 새끼들어 파괴자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불 이거 불 뭐라 하지 불안당하면은 좀 재밌단 말이야 사격감이 있어 파격감이 야 신지도 패자 거짓말하는 새끼는 혓바닥부터 때려야돼 역시 당신은 강하네요 당신이 키르 카지마였군요 나도 이름을 들어본적 있어요 도지마조에서 쫓고있다는 남자 정말 대단해요 도지마조를 혼자 맞서고있다니 나도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무지하게 처맞았구만 이게 정신차렸냐 신지 별로 어쩌다 네놈이 야쿠자 사냥꾼이란걸 이 녀석한테 들키게 된거지 폭주주 친구가 정보를 팔았어요 내가 한 짓이란게 야쿠자에게 알려지면 자기네들도 위험할거라면서 그래서 날 갖다 팔고 용서를 빌자고 얘기했대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쵸 햇 생기분 당해도 싸죠 동료를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신지 하나만 더 대답해라 어쩌서 네놈이 내가 흑막이라고 말을 거짓말했지 아니 그렇게 말 안하면 이 녀석이 바로 날 사는다 묻겠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당신이라면 이 녀석들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구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당신이 흑막이라고 당신의 특징같은걸 녀석들에게 말했어요 도와주러 올 것 같았어요 당신이라면 반드시 아휴 아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지금까지 어떻게 산거야 이 자식아 네 네? 네? 내놈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가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딱 한 번 본 적밖에 없는 나밖에 없던거야? 넌 얼굴 가리고 야쿠자나 덮치고 다니기 전에 먼저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볼게 제기를 아무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자 이 전개는? 이렇게 날 험하게 대한건 니가 처음이야 사랑 아 남자들 남자죠 그쵸?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그런건 누구한테 배우는게 아니다 모두가 자신의 길을 필사적으로 살고 있을 뿐 나도 그렇다 필사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어 당신도? 그렇게나 강한데? 그렇지만 나에게도 목표로 삼고 있는 은인이 있다 공교롭게도 니가 싫어하는 야쿠자지만 목표로 삼고 있는 은인? 도지마죠 서열 2위 카자마 신타로 그분이 아직 나의 목표 아니 그분이 나의 목표다 나는 아직 형님의 발끝에도 못 미쳐 신지 야쿠자한테 찍힌 이상 넌 더 이상 이 거리에서 살기 어려울거다 카므로초를 나가서 너도 목표를 찾아 카므로초를 나가라구요? 아니 그럼 못하겠어요 난 아직 난 이 거리를 도망치지 않겠어요 뭐? 그리고 야쿠자한테 찍힌건 당신도 마찬가지인거 아닌가요? 난 앞으로 여기 계속 살거에요 응 그렇군 그게 니가 선택한 인생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해 해 그럴게요 그리고 친구나 갈아서 사귀도록 그리고 이 거리에서 살기로 했다면 적어도 나보다는 먼저 죽지 말거라 신지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왜 날 구하러 온거죠? 당신도 도주마주에게 쫓기는 신세인데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도 어렸을때 혼자였어 카자마 큰형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분명 지금도 너처럼 살고 있었을거다 잘 있어라 신지 키루씨 키루씨 난 목표를 찾았어요 언젠간 당신을 뛰어넘는 남자가 되겠어요 당신이 앞으로 어딜가든 난 반드시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키루형님 서브스토리가 또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서브스토리가 끝나버렸네요 잘 돋아버렸네요 그쵸? 우 츄아 자 여기가 아시아거리거든요 아세아거리 여기가 아세아거리 인데 자 자 여기로 들어가면 오케이 키루씨 garde 내가 봐서 타침하다가 약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생사를 오가는 거 아닐까? 아 맞네 지금 수석.. 그니까 담석 제거하고 있네 그거지? 피 맑게 해주는 거 전보다 분명히 알게 됐어 어? 내 장소는 어딘가고 있어 내 장소는? 내리석에 화면을 원하는 곳 내 장소는 내 장소가 나의 장소가 오다 슈다 저 혼자 내 장소 내 장소 나의 장소 아니 그런 거에 너무 그런 거 너무 치팅 치지 마요 안 더러워 죽겠어 너무 부악되긴 한다 지금 나도 자꾸 저기만 저기만 눈이 가잖아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아 그런데 오사카아야 아아 아 뭐냐 이거 어... 오소라구... 오다-san은... 몹이 일기지 않나요? 음... 감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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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리이벤쿠이즈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표현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고통하고 나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하아도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영향을 지켜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인으로 영향을 지켜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죽을 것, 그리고 나는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응 어... 결과적으로는 엇갈렸네 知ら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んです。 でも分かったのは、一足違いで妹がカムロ町から姿を消していたこと。 母も祖父もすでに亡くなっていたという事実でした。 それともう一つ、妹に相続権のあるたった一坪の土地が、 やがて、カムロ町再開発計画にとって、 致命的な障害になり得るという事です。 それが、からの一坪。 でも、マスコトが相続権だったので、 そして、全員が彼女を狙っている事です。 彼らの計画通り、全てがうまくいけば、 その金は、何倍にもなって、 東島組に戻ってくる。 しかし、からの一坪が原因となり、 彼らの計画が行き詰まる事が分かれば、 彼らの計画として、 あるいは彼らの計画を行う事について、 そして、今、その通りの事が起きている。 それから私は、それに気付いた時点で ドジマ組の若男の方、 彼らの計画を申し入れたのです。 あるいは彼らの計画と、 彼らの計画を申し上げたのです。 彼らの計画を決めるのは、 風間さんが東島総兵に今以上の力を持たれることを恐れていたからです 何? 東島総兵の力はすでに自分の器の許容範囲を大きく超えていました 小物が大きすぎる力を持った時の暴走を風間さんは恐れました 東島総兵は東島総兵を手に入れると、それを手に入れると 東島総兵は東島総兵のりを食べることをしています 、さらに三代目です 、そうです 風間さんの手に入らないことができます 風間さんは私が持つカムライ帳の情報網を基に 武道産会社を作るよう言いました。 道島組よりも早く、殻の一坪を手にして、妹を守れるように。 そして、それをできるだけの力を手にするようにと。 それじゃ、橘不動産は、おやつさんの指示で作ったのか? おやつさんの誕生。 そして、カラノ一つものにまつわる。 これまでの出来事は、全て。 あの人たち大きな人だ。 カザマのおやつさんの人が、 大きな大きな、大きな、大きな、大きな、大きな、大きな、大きな。 僕は妹に会うために、 カザマさんは、 裏から東上界という組織をコントロールするため、互いに手を取り合ったというのが、あなたと私が今、ここにいる理由です。 わたしは 家族を捨てたわたしを恨んでいるかもしれません 数日前 セルさんから妹は目が見えないと知らされたとき わたしは兄と名乗らないほうがいいと思いました 今はそう思っていないってことか あなたがわたしに聞かせてくれた 牧村誠という女性はやはりわたしが記憶する妹でした 彼女が草天堀にいた理由も わたしを探すためだった ずっとこんな私を探してくれていたんです しゃおちゃお? しゃおちゃお? そのためだけに生きながらえています もう二度と逃げたくありません もう二度と逃げています 彼女はあんたを恨んでるかいね 今もあんたの助けが必要だ どうしまくみだ 彼女はタチバナさんを出せと言っている ここにいるのがバレたんだ なんだと なんで こんな時に 立てるかタチバナ はい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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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タチバナが 여기서 죽을 거 같은데 タチバナが 여기 이 막에서 죽을 거 같은데 我も食いろんな おいフォースジャーダウリーンフィー 鳴って口を焼めたことで 小返しの中に タチバナじゃないと もの横対筒を焼めただけ バッタを回動して バッタを回動す部門 大典時間になると どうちに あります 자 돌려요 돌려 돌려 그 다음 다시 길을 모아요 자 그 다음에 잡아 아 너무 가까이 됐다 그 다음 그 다음 좋아요 잡아 그 다음 무기 그 다음 야 잡아 그냥 그냥 잡아 잡기만 하면 돼 아우 니 진짜 와 이 새끼 까불긴 하고 자 능력 강화 해야겠다 자 파괴자 능력을 모두 강화한다 이제 조만간 칼이나 총을 맞아도 안 죽는다고 야 개사기 아니야 이거 칼이나 총을 맞아도 안 죽어 자 최대 체력 증가 배울 거 다 배워 좋아요 마무리 칼이나 총을 방어하면 개사기인데 음 자 여기까지 온건 아직 그들인가 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다는건 이미 들켰어 곧 또 몰려놓을거야 네 뒷문으로 나가죠 이쪽입니다 자 자 저거 하나 배우려고 1억을 투자했는데 그정도 나와야지 야 1억이면 엄청난데 금액이예요 지금 뒷문에 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빨리 진행하자 설마 설마 느낌 쎄하다 야 쟤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쟤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뭐야 멋져 너무 멋진데 리 다만 나왔던거 그랬나 아니 아니 아닌거 같은데 아 난 기억이 안나요 아 난 기억이 안나요 라오이 그런사람이구나 아 저새끼가 범인이야 나한테 그 어 뒤집어 씌운 새끼야 저새끼라고 아 맞네 오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잘나가 아 아 아 너 핫 아 아 야 그건 의미가 없어 아 역시 불행한 불길한 예감은 끊이질 않아요 안 맞는 경우가 없어 아 역시 의미가 없으니 그래서 저는 자신의 관심을 사랑합니다. 여기 까진가 여기까지가 막인가 아닌가 더 내역이 있네 저걸 찾으려면 도지마조를 다 작살내야 되는거잖아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한거는 나를 함정에 빠뜨린거는 그 아까 그 뭐죠 그 간디새끼 있죠 간디 시 시와 시부.. 시부자와 뭐지 아무튼 개인거 같애 아 시부자와 시부자와 지금 지금 바로 뱅하다가 집사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침새로 닌다 다시 보나와, 마킴아 마콩토, 마킴아 마콩토, 마킴이 왕으로 나는 그의 여전히 보이네요 나는 이 사람이라면 침새로 닌다 아놀, 그는 그의 집사님의 이곳은 진짜 알을까요? 아, 이거... 약속은 되긴가... 제 손은 쓱시대요 저는... 그가 그는 후회자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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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나는... 태바나와 마킴우마코또의 아버지 마킴우라 겐造 그의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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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김그라는, 그녀가 만약, 자신을 일본으로 찾으러 왔을 때 그는 그 한 평이 가장 큰 메시지로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나요? 이건, 내 생각에선 안 될 것 같네요 그는 일부러 그 한 평을 자기 후손이 올 걸 예상하고 갖고 있는 거고 그거 때문에 지금 위기에 빠뜨렸다고 그 땅을 보고 자식들이 찾아오길 바랬는데 마킴홀 마이토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 요즘 우리의 동시마 저희는 아 cum패 Отara 그의 아파트는 내가 할 수 없을지 저 job 이 치피 할아버지는 너무 더러운 건 안 하려 그래 일단은 마코토를 살피러 가보자 타치와나가 있는 곳을 알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마코토를 일단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필 이게 있으니까 저장하자고요 그만하고 그만두고 일단은 넘어가자 무슨 건물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놨어 얘네 저기로 못 나가잖아 뭐야 길이 어디야? 여기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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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미안해 자아 나가보자고 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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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서? 우리의 스탑바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지만 혹시 알고 싶어도 가르쳐야 할 수 있겠다 ㅎㅎㅎㅎ 오늘 재밌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있다 너희 두 명이 어디서 죽을때까지 죽을때 왜 그래야 되지? 뭐? 내가 봤을 때 이시키는 이시키는 여기서 도지마를 배신합니다 그쵸? 왜냐면 존댔거든요 우리 어르신이 존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대5로 싸우겠죠 좋아요 손을 잃으면 너는... 불쌍! 내가 너가 없을 때 도저히 가만히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너가 몇몇에 너와의 연애는 기다려주세요 이시키 역시 정대만 농구가 하고 싶었어요 너무 멋져 사실은 저런 신념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싸우자 잠깐만 야 옷을 찢어버린 것 같은데? 여길 자꾸 어떻게 옷을 벗어? 이 미친새끼 이거 옷을 찢어버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옷을 찢어버렸어 얘 얘도 옷을 찢어버렸는데? 아니 이렇게 엄청 옷을 벗어 자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인형인가요? 복어인가? 뭐죠? 멋져 뭐죠? 뭐죠?